종번인 농사, 풍족한 농사, 바이오플랜 영농제도 전문 바이오플랜의 농사정보채널입니다. 바이오플랜 바풀TV 안녕하십니까. 바풀TV 유승호입니다. 오늘은 사과 홍로밭에 왔습니다.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가 지금 노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리적 낙과라고 얘기하고요. 또 전문용어는 6월 생리적인 낙과, 준두룹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정서부터 12서부터 그다음에 동계방제서부터 또 적화, 적화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사과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비대기 생리적인 낙과 현상 준두룹 현상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 냉해로 인한 수정불량이라고 말씀들도 하시고요. 또 살균제나 살충제, 특정 약제를 사용하면 어느 구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들 하시고요. 바이오플랜에서 얘기하는 것은 1차 비대기 때 세포분열기의 저온현상 즉 야간 온도, 해 떨어지고 4시간 전반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때 나타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은 강합성을 하죠. 물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강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을 만듭니다. 다시 포도당은 녹말로 식물체내에 저장이 되고요. 다시 녹말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호흡을 통해서 ATP 에너지를 만들고 이러한 에너지가 과일의 세포분열에 쓰이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의 온도 4시간 동안 저온현상이 지속될 적에는 녹말이 포도당으로 변해줘야 되는데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녹말이 포도당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소흡기관에서 호흡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ATP 에너지는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ATP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강합성 대사산물이 탄수화물이라든가 각종 미지분자들이나 아니면 체내에 합성하는 지배레인 성분을 합성하지 못하니까 과일이 세포분열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낙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분열을 촉진할 수 있게끔 생리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들바이오플랜은 목면 시비에 대한 중요성 목면 시비를 잘하면 발화가 튼튼하게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좋아지고요. 또 발화가 되면서 출력, 화총을 싸고 있는 이파리가 과총엽인데 출력관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출력이 좋아지면 동시 개화되고 동시 수정관계가 향상될 수가 있고요. 수정, 약재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도 합니다만 지들바이오플랜에서 약재수정할 수 있는 제재를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심화가 수정되면 적화, 적화까지 그다음에 1차 비대기로 이어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차 비대기 때 이렇게 관리하지 않은 농가들은 지금 상당히 생리적인 낙화현상, 중두라 현상에 대한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나마라도 요즘 같은 데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세포분열 촉진 인자인 엑토신이라든가 녹색탄이라든가 당도령, 당도령은 특히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황에는 바로 치료하는 그런 아미노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당도령을 사용해보시면 바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중두라 현상, 이게 왜 생기는지 1차 비대기 때 생리적인 낙화 수정까지 정말 어렵게 오고 적화, 적화까지 다 끝내놨는데 이 낙화 피해를 보니까 우리 농가들 낙심이 되게 크십니다. 내년도서부터는 목면십이 발화, 출력, 동시계화, 수정, 적화 이 매뉴얼대로 한번 잘들 해보시면 이런 중두라 현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두라 현상 얼마나 심한가 관찰하러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회사에서 갖고 있는 치료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치료 아미노산 오늘 이렇게 쭉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착각 속 여기 이 가지에 10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한 3, 4일 있다가 어느 정도 붙잡아주는가 다시 또 확인해보는 그런 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규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재들 나와줘야 되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식물의 생리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안 떨어져. 이것도 안 떨어지네. 다 뜨거든. 이것도. 안 떨어져. 힘이 있구나.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사과 홍로밭에 준두룹 현상, 생리적 낙가가 발생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약재 살포를 해봤었습니다. 여기 보면 5월 28일날 500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 달려있는 열매수가 10개였었습니다. 10개였었는데 지금 2개 떨어지고 지금 현재 8개가 지금 잘 붙어서 있고요. 이렇습니다. 뭔가 좀 더 생력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 노란하게 진행이 되는 게 멈췄고요. 밑에 꼭지도 지금 아주 연녹색을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6개 중에서 지금 1개가 떨어지고 지금 5개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일 회사에서 만드는 당도령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인데요. 치료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료 아미노산이 무엇이냐면 케라틴 단백을 분해시키면 거기에 황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황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이 바로 치료 쪽에 관여를 해줍니다. 여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걸 갖고 해봤더니 많이 진전이 뒤는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쪽은 지금 노란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안 한 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리한 데는 좀 다시 생력화가 좀 돼 보이는 그런 우리가 특성을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도령 갖고 당도 브리스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갖고 엽소가 왔을 적에 제가 이 제재 갖고 이파리가 타는 거를 치료한 사례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밀양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요. 혹시라도 해보실 분은 당도령이라는 거 500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두룹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걸로 오늘의 밥풀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